세계적인 명성의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포고가 시카고에 돌아왔습니다. 11살 때 처음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했고, 16살 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그의 최고의 연주자로 꼽힌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뉴스 매거진이 제니포고의 시카고 심포니와의 협연, 그리고 예술인생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이 시카고의 시카고의 시카고, 영상에서 확인하는 장군은 장여 민간 중 snipisk정물들을 producer한 한 사안과 서 brethren입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제니퍼 고 시카고 심포니가 상주 작곡가 애나 클라인에게 위촉한 곡 재봉사를 세계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이 곡은 노벨상 수상 문학가 예이치의 시위를 기반으로 바느질하는 여인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know, she literally has me doing pizzicato, which is plucking of the strings, along with a harp and vibraphone joins in as well. And then also the string section also starts going there. And I think the idea was this kind of acting of stitching, this act of stitching. I don't know.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니퍼고는 클래식 연주도 많이 하지만 폭넓은 현대음악 래퍼토리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세계 초연만 5곡, 존 하비슨, 카야 사리아호 등 저명한 작곡가들과 작업을 했습니다. 현대음악은 난해하다는 고정관념에 대해 제니퍼는 음악은 들을수록 가까워진다며 동시대를 반영한 음악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좋은 동시대음악을 내리고 싶습니다. I also want to read about what's happening today and so then by extension I want to culturally engage with what is happening today. And when I play contemporary music for children, they actually respond to that much more directly than they might Bach. And this might be in a classroom of kids who never heard classical music.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about art in general and culture in general is that it's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자리밖에 없어 그 악기를 선택했다는 제니퍼 그의 첫 바이올린 선생은 제니퍼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더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도와줬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나타낸 제니퍼는 11살 때 처음 시카고 심포니와 협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니퍼는 음악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16살부터 오벌린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숨길 수 없는 바이올린 실력 대학교 1학년 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최고로 인정받아 금상 없는 은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지난 2010년 에넌데일 고교 행사 영부인 미셸 오바마는 제니퍼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 세계적인 바이올린스트가 된 것을 높이 샀습니다 Jennifer은 너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씩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부모님은 바로 모든 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엿skating, swimming, ballet, rhythmic, gymnastic 어떤 것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Jennifer은 계속해서 시카고 인근 글랜앨린에서 태어난 제니퍼. 음악가로의 길을 강요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 부모님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시카는 제가 첫 경향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향을 통해 자극을 통해 자세히 기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향을 통해서 파티가를 통해 자세히 본인이 좋은 경향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니퍼 고는 앞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고 뉴욕필과의 초연작품 협연에 이어 무대예술가 로버트 윌슨과의 공동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제니퍼 고의 이번 시카고 심포니 협연은 3회에 걸쳐서 열립니다. It's always such a pleasure to come back to Chicago. I love the Chicago symphony. They're they're the orchestra I grew up with listening. 그리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그의 노래를 지켜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